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퍼시픽 대학의 이천광 교수가 쓴 한 칼럼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은 용광로인가? 샐러드 그릇인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디언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이민자들이거나 이민자들의 자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사회를 용광로라고 불렀다 플라스틱이건 철강이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이전의 모양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표현한다 세계 각지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일단 미국에 건너와 살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모두가 똑같이 된다는 것이 용광로 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용광로 논보다는 샐러드 그릇 논이 더 잘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샐러드 볼에 들어있는 각종 채소와 과일은 각기 고유의 맛과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재료들과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샐러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은 모국의 언어와 문화 전통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민족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미국의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샐러드 그릇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를 잘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골화 되어가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차별 정책이라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피부색이나 모양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수갑을 채우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멜팅 스팟이니 용광노니 샐러드 그릇이니 하는 말하고는 다른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때를 놓칠세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이민자들의 차별 정책을 보호정책 선거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래서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끌고 당기는 모습 그렇다면 한인사회는 이때를 이용해 우리가 차별 정책을 당하고만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투표이든 후원이든 어떤 방법이든 참여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지켜주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샐러드 볼의 미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